태양이가 태어나고 지금 처음 주스를 마셔보고 있는데 진짜 좋아하네 태양이 맛있어? 굿모닝 태양이 데리러 가자요 태양아 태양이는 또 Wird 오케오케 뭐 주세요? 주세요? 플리즈? 땡 Ki 엄마 감사합니다 시원한 장바지와 선생님이 아니에요 기저귀 갈아야지 기저귀 일어나기 싫어? 일어나기 싫어? 기저귀 갈아야지 싫어? 있어 그럼 바이 나 스마일 떠 아 아 아 아 아 아파 이 복숭아 우리 할머니가 복숭아 날 줬는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지금 How I Cral My Hair IGTV를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화장실 불빛이 너무 안 예뻐서 여기서 창문 옆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서 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여기 내 앞에 거울이 있고 여기가 내 아이폰 이게 1 1 4th inch which I believe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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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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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간식 수박이랑 따위 태양이가 태어나고 지금 처음 주스를 마셔보고 있는데 진짜 좋아하네 태양이 맛있어? 우와 맛있겠다 포도주스랑 우유가 아니라 물을 좀 탔어요 너무 다하니까 그치? 그래도 맛있지? 음 알죠 알죠 라스트 원 마지막 오케이 태양이 마지막 라스트 원 주세요 플리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태양이 네 카메라 네 카메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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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살살 향이 엄마 hug 이리 와서 엄마 hug 엄마 hug 엄마 hug 엄마 hug 아이 보라 엄마 pup 음 음 음 아 아 아야야야 머리 오 유 크레이지 베이비 무서워 얘 옆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처음 눈 수술 이거 라식 수술 한 다음에 일주일 딱 일주일 지난 후에 얘가 막 모를 던져가지고 눈을 확 이렇게 긁혔어요 그때부터 왼쪽 눈이 약간 블러리해 됐다 땡큐 네 다 먹었어요 태양이 뭐해요 태양이 뭐해요 태양이 뭐해요 으음? 공? 어? 굿잡! 공? 태양이가 좋아하는 공 공이랑 차 이렇게 오늘 저녁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벌써 다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진짜 양념이 대박 맛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